요즘 유행하는 춤이야 그 뭐야 아이고 참네 해볼래 아빠 어떻게 한 거냐면 음악에 맞춰 추는 거야 이렇게 추는 거야 이렇게 추고 이렇게 왔다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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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발론님은 좀 잘하는데 할 수 있어요 이거? 이거 할 수 있어요?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오른발은 이렇게 가고 왼발은 이렇게 가는 거야 얘는 앞꿈치 얘는 뒤꿈치 이렇게 그리고 다시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 얘를 들고 얘를 뒤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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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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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이렇게 가고, 이리와 이렇게 하냐. 이렇게? 이렇게? 어, 발섬씨가 좋은데. 안돼, 아빠는. 자, 음악에 맞춰서 해봐요. 하나부터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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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다. 하나. 하나. 그거 아니야. 무슨 디스콜을 치고 있어. 아니, 뭘 아니야. 안되는구만, 이거 잘해. 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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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라, 막kte.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. 이게, 이게? 이렇게. 다시 왔다가 얘가 뒤꿈치로 가고, 앞꿈치로 이렇게. 이렇게 성은 왜이렇게 성은 왜이렇게 바보같아 이렇게 내가 할 때도 이렇게